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2청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하순읍 서태리에 있는 가수원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서태리, 무등산 CC 옆에 있는 태곡마을, 안쪽에 있는 복숭아 가수원 전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도곡에서 바로 하순읍으로 연결되는 전곡로 도로가 되겠고 지금 영상으로 보는 이곳 태곡마을 바로 앞쪽에서 태곡길로 진입하시면 본토지로 가는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끝자락에는 무등산 CC의 후문이 되겠고 바로 좌우측의 태곡마을의 그런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의 풍광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 태곡길이 되겠고 이곳은 괴갈리 지역, 가축사육 제안구역으로 되어있는 세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복숭아가 식재된 밭이 되겠고 바로 마을 끝자락의 산 아래에 있는 바로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수원의 왼쪽으로는 바로 무등산 CC 경계선이 되겠고 바로 마을 후편에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고 토지까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으며 이곳에는 20년생 복숭아가 식재되어 있고 바로 왼쪽에 지금 이곳 3거리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토지의 모든 부분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도로가 농로 도로가 되겠어서 이곳에는 농막 및 또 비닐하우스가 두 동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저수,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세필지 하필된 모습의 지형의 모습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지금 노란색은 간섭도로, 구고도로 입구 쪽만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고로도 있고 하사표 도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순읍에서 들어오는 전공로에서 바로 우회전하시면 태곡마을로 태곡길에 지금 마을 끝자락에 깜빡거리는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로 들어가는 지금 농록길에 구고도로에 접해져 있는 도로의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구고에 개설된 도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오성교차로 학포로에서 전공로 하순 요양원을 경유하여 태곡마을에서 무등산 시시 후문으로 들어가는 태곡길에 우회전 마을 끝자락의 새필지로 구성된 복숭아로가 식재된 가수원 농장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괴갈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이곳 상거래에서부터 해당 토지 부동산의 전경에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입구에는 비닐하우스 한동이 되어있고 바로 펜스가 채져있는 안쪽에는 농막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숭아가 식재되어 있어서 다른 밭작물도 함께 식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으로는 964평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한 복숭아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태곡마을 끝자락에 구고도로에 접해져있는 아늑한 산자락에 있는 가수원이 되겠으며 농막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본토지까지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보는 부동산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토지는 괴관리지역 건축시에 검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지만 군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왼쪽에는 부동산 CC의 그러한 경계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부동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3거리에서 바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고 경계선은 방금 보여줬던 하얀 경계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 건축 및 가수원 경영 또는 힐링센터 및 주말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하순 5성 교차로 학포로에서 전공로로 진행하여 하순 요양병원을 경영하여 태곡마을에서 무동산 CC 후편으로 들어가는 태곡길 3거리에서 우회전 태곡마을 끝자락의 새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복숭아 가수원 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는 하순 금교에 그러한 개갈리지역 마을 후편에 있는 차량이 진입한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토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화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